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막 방송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중앙일부를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났네요. 아주 중요한 뉴스입니다. 오늘 만일에 이걸 좀 일찍 알았으면 오늘 제목을 이 부분 벤처 투자 같은 걸 할 때 대개 시간이 가서 회사의 윤곽이 드러나고 수익구조가 이런 윤곽이 드러날 때는 주로 배수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지분 투자를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구조를 싸게 살 수가 있습니까? 회사가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 10배수 20배수 이렇게 주식의 그런 평가액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박영수 전 특검은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사업 아주 초기 단계부터 지분 참여를 했다 이런 내용을 중앙일부가 특종 보도를 했는데 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박영수 전 특검은 박영수 전 특검은 박영수 전 특검은 박영수 전 특검에 빠져들어가지고 토지수용 절차라든지 그리고 우리은행의 이사회의 의장직에 있으면서 우리은행에 큰 소심이 들어가도록 협조한 정도가 아니고 초기에 김만배로부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게 돈이 되겠다 생각해서 아주 초기 투자자 초기 투자자라고 해요. 초기에 이런 5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화천대유라는 것이 자본금이 아마 제가 볼 때는 4억이 안 됐거든요. 김만배도 무슨 특별한 돈이 없었을 것이고 그중에 비교적 돈을 좀 굴렸던 사람이 남욱 씨지 않습니까 김만배에게 5억 원을 건넨 시점이 대장동 컨소시엄의 이름 출범 바로 전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중앙일보 특정보도를 했네요. 박영수 전 특검은 원조 대장동 일당인가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이 김만배에게 5억 원을 건넨 시점에 주목한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어떻게 이 점이 부각이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기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가 같이 시작됐고 수사를 하고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50억 클럽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후에 돈을 받기로 약정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고 초기 투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게 200억 상당의 부동산을 요구하고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김만배와 대장동 일당과 긴밀히 농의했고 컨소시엄 구성된 주요 국면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초기 투자자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일지가 박영수 전 특검이 김만배에게 자기 돈 5억 원을 송금한 시점이 2015년 4월입니다. 2015년 3월 달에 바로 얼마 전에 화천대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고 그리고 2015년 7월 달에 상남의 뜰 설립돼서 자본급 50억이 출발했고 7월 달에 박영수 화천대유 공운이 임명됐고 8월 달에 박영수 딸이 화천대유 입사가 확정된 겁니다. 이것은 50억 그냥 주고 말 정도의 그런 사안이 안 되고 초기 투자자라는 겁니다. 가장 돈이 긴요하게 필요할 때 이 내용을 다른 데서는 거의 안 다뤘네요. 박영수 50억 클럽 멤버 가운데 유일하게 김만배에게 돈을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결정된 바로 직후에 박영수 전 특검에 5억 원이 넘어갔다는 점에서 사업 초기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벤처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회사의 초기에 리스크가 가장 클 때 참여한 초기 투자자들이 가장 구주를 싸게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회사가 이런 출범해 가지고 윤곽이 드러나면 수익구조가 안정되게 되면 배수가 크게 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고 딸도 한 몫을 챙길 수 있게 되고 200억 여러분들 상가에다가 주택 두째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먼 거하니까 초기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특겔 가능성이 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인 박영수 전 특검이 직접 배당금을 받는 화출대윤 측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200억 약정이란 우회료를 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 계시는 분이 양재식 변호사 전국정농단 특검보고 첫근이죠. 실무를 다 담당했던 분입니다. 양재식 변호사가 2014년 11월쯤에 우리한테 뭘 해 줄 거냐 상가 근무를 달라고 했고 민간업자 측이 그때 지도까지 동원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죠. 대장동 개발부지 내에 400평짜리 상가하고 단독주택 두 채를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약정 내용을 양재식 변호사가 두 세 장짜리 문수로 정리해서 박영수 전 특검에 보고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 그 관련자가 있는 모양이죠. 그거를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이건 뭐 아주 큰 사식이네요. 민간업자 간 대화에 담긴 녹취록에는 아마 정령학 회계사 녹취록에 있죠. 2020년 7월 이래 김만배 씨가 우리가 법인을 만들 때 들어온 돈도 박영수 고검장을 통해서 들어온 돈이야. 이기승이 동장에 들어온 것 말이야. 그것도 해줘야 돼 이런 이야기가 있고 물론 박영수 전 특검은 5억 원과 자신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돈이 전달된 시점 같은 걸 염두에 두면 검찰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이게 김만배 씨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기 자금에 해당했으면 그러면 대장동 1당의 멤버의 여러분들 또 다른 사람들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께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